대한민국 진짜 미쳤습니다. 참 미친 것 같아요. 당신이 더 미쳤어요. 대한민국의 과학 기술이 너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. 이 속도가 얼마나 빨라졌느냐. 이제 음식을 프린트해 먹는 수준까지 왔다 그 말입니다. 그럼 피자 먹고 싶은데, 피자를 프린트해서 먹는 거야? 그런 개념으로 좀 다녀요. 그 정도는 대학 과학의 진보 아이가?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 과학의 진보가 너무 신기해서 이런 걸 한번 구입해 보았습니다. 이게 뭡니까? 최첨단 장비의 냄새가 나는 이 친구가 바로 3D 푸드 프린트기 푸드봇이라고 합니다. 이게 이제 오성 시스템스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푸드봇인데 음식을 가지고 프린트를 해서 만드는 거지. 그럼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? 그치. 200만 원이라는 것만 얘기하겠습니다. 와 이걸 그럼 본인 돈으로. 야 사비 구매. 회사도 사. 우린 멋지 않았는데? 이왕 구매해본 거 한번 한번 봅시다. 그럼 뭘로 만든 겁니까 이게? 아 이게 뭐. 재료는. 조금 점성이 있는 거면 다 괜찮은데 일단 우리는 초콜릿을 좀 한번. 초콜릿. 기본 베이스로 한번. 고랭이도 뭐 한 번만 만들어 보고 싶어요? 아 그럼 제 얼굴을 한번. 아 그럼 네 얼굴을 만들고 보고 인사한 뒤에 막 네 얼굴 먹고 뭐 이러는 거야? 아 씹어 먹어야지. 와아아아우. 아 저는 개인적으로 욕룡을 한번 해요. 저는 그러면은 이렇게 뜬금 없는 거면. 컴퓨터 이런 거. 과학의 기술은 발전했는데 이 감은 떨어져. 그럼 게임 캐릭터도 되고 다 할 수 있습니다. 저작권 이런 거 괜찮을려나? 어차피 만드는 순간 저작권에 걸릴 수 있어. 빨리 먹어버리라고. 그러면은 감상할 수 있는 거. 저희 약간 꿈의 신발. 보던 거 디올의 콜라보. 디올 조던 그거. 맨날 사진만 보다가. 괜찮은데? 야 이거 잘 안 나오면 돈. 돈을 줘. 어떤 사이트에 들어왔습니다. 여기가 3D 프린트 도면이 있는 사이트입니다. 아 저희가 직접 설계는 할 수 없으니까. 여기에서 막 이런 신발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프린트해서 쓸 수 있는 거죠. 저거는 진열이 원하는 게 아닌 거 같아요. 아 이 신발이 아닌가요? D A N. 오 신기해. 마이클 조던 그 로봇은 나옵니다. 이게 구현하기 힘든가 봅니다. 이 신발. 조던은 있습니다. 나쁘지 않다. 조던 도 괜찮나요? 그냥 그런 거 생각하고 먹으면 비슷하지 않겠습니까? 이거 뽑으면 이렇게 3D로 나오는 겁니다, 신발이. 와 신기하다. 이게 최신 기술이구만. 이런 식으로 초콜릿이 나오네요. 아 저렇게 뽑아내는 거구나. 지금 약간 테스트로 그냥 막 뽑는 걸 했는데 네. 오 영가씨 같아. 뜨겁다. 먹을 수 있는 거야? 음! 맛있나? 달아 달아 하나. 이제 해도 될 것 같아요. 세팅이 됐네요. 파일에서 이 진열이 신발을 한 번. 아 아까 전에 그거. 지금 네 신발이 만들어지고 있다. 틀이 일단 만들어지는 거네요. 밑에서부터 쌓아 올리는 방식이라서. 아. 지금 저것만 봐서 저게 신발이 될 거라는 기찬이 상상이 안 가는데. 이게 한 10분에서 20분 걸린다고 돼 있더라고요. 이거 한번 신발이 만들어질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보도록 합시다. 기다리는 동안 또 뼈 고픔을 참며. 너무 오래 걸려서 겁나 마냥 끓여먹었냐. 아 이거 만들어지기까지 한 30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. 이야 뭔데 이거? 와 이거 이것까지 잘 재현했다. 살짝 돌려보면은. 아 이거 신발끈까지. 와 뒤에 이것까지 잘 재현했다. 아 진짜 먹기가 좀 아깝네요. 이게 또 깜짝이 나오니까. 돈 만들면 돼요. 먹어볼까요 그러면? 유튜브 최초 신발 먹는 진열이. 어 야 신발. 어떻게 조던 신발 맛은 어떤가요? 우와 달달하네요. 이거 역시 조던의 에너지가 느껴집니다. 콘트를 활보하는 후에 그 기백. 사실 이 조던 신발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. 진짜 에너지가 뭐냐. 그건 공룡입니다. 공룡 바로 레츠 기릿. 오 야 근데 팔이. 약간 헬스 하는 공룡인가요? 아니 이게 이게 봐봐. 원래 티라노는 짧은 팔이 약점이거든. 이게 에너지거든. 이거 공룡으로도 나올 수 없는 에너지인데. 약간 신발이랑 좀 다르네요. 뭘 하는지 알 수가 없다. 이게 어떻게 공룡이 된다는 건지. 저게 어떻게 공룡이 되는지 과학은 신기해. 진짜 모르겠다. 한번 지켜보죠. 아 이것도 기대됩니다. 일단 모양은 완성됐거든요. 이게 또 안 넘어지게 밑에 받침대 같은 것처럼 이렇게 돼있네요. 쌓아 올리는 방식이라서 이걸 떼줘야 됩니다. 아 이거 뗄 수 있습니까? 쉽게 떼진다. 어 그러네. 셋으로. 정교하다. 펜셋으로. 어? 어? 안 돼. 팔. 팔 안 돼. 팔 안 돼. 글쓰. 저 근데 저의 공룡은 저딴 주명한 게 없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. 공룡은 다리만 있으면 됩니다. 도래히 다 막히고 있다 지금. 다리만 있으면 되는데. 근데 이게 지금 약간 초콜릿이 살짝 모자라가지고 지금 머리도 살짝 조금은 잘리긴 했는데. 눈이 안 보이네. 근데 여하튼 마음에 들어. 제가 니 주인이다. 뽀뽀 한 번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아 이상해. 아 이상해. 뽀뽀가 이럴 쪽은 거의 뜯었잖아요 거의. 몸 비어있나요? 안에 꽉 차 있나요? 어떻나요? 비어있습니다. 아 공갈빵이네요. 이걸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. 비어있는 거랑 차 있는 거랑. 야 이거 공룡도 이 정도로 재밌는데. 종무의 머리. 종무의 머리. 종무의 머리. 이머리입니다. 이 머라 형용할 수 없는. 제 얼굴을 스캔을 했는데 이렇게 나왔네요. 무슨 표정으로 찍은 거야 이거. 아 똑같네요. 뭐 완성됐습니까? 왜? 나도. 나도. 나 봅시다 그거. 야 이거 그냥 너. 모랜이 자체잖아요. 아 잘 나왔다. 좋았습니까? 빵빵한 볼. 넋대대한 느낌. 그리고 이 소름 돋는 거북목. 와 연봉스러워. 같은 포즈 한 번 재보시죠. 먹어보십쇼. 먹어보십쇼. 안돼요. 아 잘이네. 공갈빵 대박. 노랭이 맛은 어떻습니까? 달콤해요. 근데 이거 저만 하면 섭섭하잖아요. 다른 버전으로. 저랑 짜오. 솔직히 내 생각에. 노랭이보다 짜오가 얼굴 윤곽이 좀 이렇게 돕거든. 이렇게 저렇게. 괜찮아 보인다. 아 지금. 추자 미쳤습니다 이거. 뒤에는 악마 아닙니까? 아니 무슨. 나는 진짜 느낌 있다 다들. 저것도 바로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나는 미리란가요? 우린 서로. 서로 바꿔서. 바꿔서. 네. 다시 씹어먹고 싶었습니다. 머리만. 머리만. 짜오한테 먹혔다. 짜오는 저를 한 입에 집어삼켰지만. 저는 제 친구를 그렇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. 이 해맑은 미소를 한 번 보십쇼. 이걸 어떻게 뜯어먹습니까? 우와. 우찌 하려고. 아아. 하지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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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우찌 게임이냐고. 그냥 먹어라. 그냥 먹어. 저 그거 해주면 안 돼요? 뭐. 제가 현실에서 이렇게 이 턱을 깎을 수가 없잖아요. 네. 여기서라도 제 턱을 한 번 깎아보겠습니다. 아아. 이거 뭐 사각 부분 한 번 해. 어. 어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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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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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허망하네요. 되게 오래 걸렸는데. 먹는 건가요? 실제로 총 만든 지가 한 5시가 넘은 것 같아요. 이거 원래는 무슨 요리 연구하는 분들이 쓰는 그런 기계라고 합니다. 진의 얼굴 만들어서 빨아먹고 이런 경우는 잘 없다는 거. 여러분들도 보시고 한 번 만들어서 먹어봤으면 좋겠는 거 있으면은 댓글로 한 번 남겨주십쇼. 저 장비를 수백만 원 주고 산 거 후회하지 않으세요? 아직 몰라. 조회수가 모든 걸 말해줄 거야. 조회수 안 나오면은 애들한테 내 죽는다. 승주야 니가 대신 좀 사라 이거 좀. 공대생 변승주. 조회수 안 나오면 저 조회수 안 도대체. 재원 선선 선선을 모으고ry dem